안녕하세요. 바다 낚시 강습 전문 두모리의 피싱샵 대표 제주낚시다린TV의 최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주낚시다리는 과연 어떠한 바늘을 사용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에 대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특히 뱅에돔 낚시를 할 때 어떠한 낚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까만 테이블 위에다 세 종류의 바늘을 묶은 바늘을 이렇게 펼쳐놓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순서부터 작은 바늘, 중간 바늘, 매우 큰 바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호수가 낮은 것부터 뒤로 앞으로 이렇게 굵은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가장 작은 바늘을 쓴다 해도 4호 이하는 쓰지 않고요. 4호서부터 여기는 한 6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늘 묶음에도 6호가 있는데요. 그 기준은 같은 6호 바늘이라도 바늘의 종류에 따라서 좀 작게 나온 것이 있고 좀 크게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뿐입니다. 한마디로 낚시 바늘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 종류를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바늘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바늘은요. 굉장히 자중이 가벼운 바늘입니다. 그래서 뱅에돔이 예민할 때 또는 입에서 잘 놀면서 후킹이 잘 안될 때 사용하는 자중이 가벼운 그런 바늘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바늘은 반미늘 바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늘이 있기는 한데 거의 없는 듯이 있는 바늘이라 이것 또한 예민할 때 뱅에가 예민한 저수홍기를 사용하면 좋고요. 지금 보시는 바늘은 뱅에돔 경기에 나갔을 때 토너먼트 대회 등을 나갔을 때 자중이 아주 가볍고 이물감이 적기 때문에 대회에 맞춰서 마리스가 중요할 때 뱅에를 잡기 위한 그런 자중이 가볍고 빠르게 빠르게 처비를 할 수 있는 경기 일반 뱅에돔 경기시 사용하는 그런 바늘이 되겠습니다. 저도 물론 예민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바늘은 보일 구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뱅에돔이 떴을 때 사용하는 바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하얀색 코팅이 되어 있는 이런 바늘은 떴을 때 특히 배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V10이나 V10 스페셜 연막 효과가 좋은 하얀색으로 퍼지는 이런 밑밥을 사용할 때 바늘과 같이 사용을 하면 이물감이 적기 때문에 또 입지를 받아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바늘도 예민할 때 쓰는 바늘입니다. 당연히 구태라고 써 있으니까 2큰 뱅에돔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뱅에돔 공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또 경기 구례 뱅에돔 낚시를 할 때 경기시에 사용하는 이런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기 바늘은 대부분 보시면 코팅이 되어 있고 바늘이 굉장히 작고 뱅에돔 원래의 모양을 많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바늘은 제주도에서 인기가 있다. 또는 입지를 잘 받아내는 그런 바늘이고 실제로 제가 이 바늘을 통해서 한 4짜에 가까운 일반 뱅에돔을 많이 잡았는데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늘의 곡선이 매우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와세차타 마지나처럼 미늘이 반미늘이면서 아유푸들었고 큰 뱅에돔 특히 의심이 많은 대물 일반 뱅에돔이 입에서 이물감을 좀 덜 느끼기 때문에 잘 잡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늘의 코팅도 약간 은색에 가까워서 오히려 이물감을 더 줄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끝내고 그 호수별로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새로 나온 그 타입의 이런 바늘들 특히 일반 뱅에돔 구태라고 하는 이큰 뱅에돔 전용을 전용 바늘을 저는 이렇게 많이 이것처럼 이렇게 많이 소유를 하고 이런 바늘들을 그때 따라서 이렇게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붙인 것처럼 후카세 구레라고 이런 바늘은 후카세가 흘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조류가 빠를 때 또는 조류가 가는 곳에서 일반 뱅에돔 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구레, 단구레는요. 보시면 목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바늘 또한 일반 뱅에돔 전용이고 뱅에돔이 예민할 때 입에 싹 빨아들이기 좋은 아주 목이 짧은 그런 단구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바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룹은 뱅에돔이 예민한 특히 이큰 뱅에돔 일반 뱅에돔 전용으로 매우 예민해서 자중도 가볍고 미늘도 거의 없는 주로 반미늘이 구성이 되는 이런 가벼운 바늘이 구성이 됐다면 두 번째 그룹은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룹을 가지고 다니는데 두 번째 그룹은 똑같은 사이즈인데 더 큰형 또는 긴 꼬리 전용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보시면 이거는 정말로 조리가 빠를 때 큰 뱅에돔을 잡거나 또는 위에 뜨는 상사리를 잡을 때 쓰는 바늘이고요. 그때 쓰는 바늘들입니다. 이것까지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미장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꼬리 밑자에 길장자입니다. 그래서 긴 꼬리 바늘 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장이 붙어 있는 것은 긴 꼬리 뱅에돔 전용이다. 특징은 잘 보시면 목이 굉장히 깁니다. 목이 긴 이유는 긴 꼬리 뱅에돔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목이 짧으면 긴 꼬리 뱅에돔은 한 3자 정도 되면 마치 보거처럼 이빨이 딱딱하는 경질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목줄을 딱딱 끊어냅니다. 간만에 걸어낸 30cm가 넘는 한 35가 훌쩍 넘는 이런 뱅에돔을 잡으려면 이 목줄이 끊어지지 않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참 여기서 중요한 것도 목줄을 두껍게 쓰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목줄이 두꺼우면 일반 뱅에돔 특히나 긴 꼬리 뱅에돔은 볼류때에 살기 때문에 입질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조류가 가지 않을 적에는 목줄을 워낙 잘 타기 때문에 이런 바늘에 얇은 목줄을 해서 목줄이 끊지지 않고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바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바늘들은 밑밥 자체가 녹색 계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계열에 뱅에돔 낚시를 할 때 좋고요. 첫 번째 그룹에서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뱅에돔이 떴을 때 보일 구레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떴을 때 같이 사용하면 좋은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와세 미장이라는 바늘입니다. 그래서 긴 꼬리 뱅에돔 전용이다. 당연히 미장이 붙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와세차 단반지나 입술에 걸려지는 그런 긴 꼬리 뱅에돔 대물 긴 꼬리 뱅에돔을 잡는 그런 바늘의 종류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바늘은 미늘이 이 뒤편에도 목의 뒤편에도 있어서 장타를 던질 때 미늘이 새우를 잡아주기 때문에 장타를 던질 때 사용하면 좋고요. 실제로 자중이 많이 무거워서 장타를 던질 때 채비정리를 줬습니다. 이 바늘은 평소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물감을 많이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맞바람이 불어서 장타가 안 나갈 때 이 바늘을 쓰면 아무래도 새우를 끝까지 잡아주면서 멀리까지 장타를 치기 때문에 이 바늘을 저는 그때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일 구레바늘 뱅에들이 떴을 때 사용하는 바늘이고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미장 긴 꼬리 또는 단구레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좀 큰 처음 그룹에는 4호서부터 6호까지 있지만 두 번째 그룹은 보통 6호에서 7호 근데 같은 6호라도 바늘이 크면 이쪽에 저는 포함을 시키는 편이고요. 중간에 구레 전용 일반 뱅에돔 전용 또는 구태구레 입큰 뱅에돔 전용 이런 바늘들이 또 포함되고 있어서 단구레는 역시 짧은 바늘 일반 뱅에돔 대물용 바늘이다 또는 긴 꼬리 뱅에돔 전용 바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룹입니다. 대물 전용 바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바늘을 소지하는 이유는요. 유튜브를 찍게 되면서 그래도 비권 큰 고기를 좀 역동적으로 잡는 모습이 카메라에 좀 많이 당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사실은 잘 가지고 다니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세팅을 해서 다닙니다. 또는 선상낚시를 할 때 이 정도 바늘을 세팅하면 되는데요. 호수 자체가 가장 작은 게 9호서부터 16호까지 워낙 다양하고요. 이 큰 호수의 바늘에 묻는 목줄은 최하가 4호에서 6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분홍색 계통이 많습니다. 이거는 참돔 전용 바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이렇게 방어나 부시리가 그려져 있는 것들은 그런 회우성 어종들 방어나 부시리 전용 바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점다랑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바늘은 C-BES 한마디로 농어전용 바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늘을 쓰는 이유는 낚시를 하려고 대상어를 잡으려고 자벌을 자꾸 분리하는데 그 모인 자벌을 달려드는 대형 1m가 넘는 이런 부시리나 방어들이 수시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걸 저희들은 대상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원줄이 다 상하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었는데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그런 대형 어종들을 좀 잡고 담았으면 좋겠다 잡아서 화면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스태프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놨고 조만간에 큰 참돔이라든가 또는 1m가 넘는 그런 부시리를 끌어내므로써 또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 낚시를 좋아하시는 조사님들 또는 제주낚시 달인 방송을 사랑하시고 애청해 주시는 조사님들께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실제 바늘 묶음을 세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점을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예민하고 작은 뱅이돔을 또는 뜬 뱅이돔을 잡을 적에는 얇은 목줄을 사용할 수 있는 호수가 작은 4호부터 6호 정도 되는 이런 바늘을 사용하게 되고 두 번째 그룹은 볼류가 좀 빠른데 또는 지류가 강하게 빨려 들어가는 이런 조류가 빠른 곳에는 조금 더 큰 또는 4자 가까이 되는 긴 꼬리 뱅이돔이라든가 대형 일반 뱅이돔을 잡는 그런 용도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두 번째 묶음 마지막으로 유튜브 촬영을 할 때 큰 비곤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스태프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전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았지만 이제는 릴도 좀 대형 릴 챙기고 낚시대도 돌돔대 하나 6m 30짜리 챙겨서 거기에 목줄 4호나 6호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형 참돔이라든가 대형 부실이 방어를 잡을 수 있는 또는 돌돔도 될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 이런 큰 바늘 9호에서 한 16호까지 그런 바늘 세 번째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낚시를 사랑하시는 조사님들께 유용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